오늘의 시그널은 해성DS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아따, 재밌구만. 국정원 선생님이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수 페타시스가 MLB를 하면서, 그렇죠? MLB에 올인을 하면서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이 업계의 대표주자를 제치고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번 달에도 58.24가 올랐습니다. 고가상으로. 그럼 이제 해성DS는 또 뭘까? 완전 다르죠? 지금 이수 페타시스는 MLB 고다층 기판이라고 해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채 GPT에 쓰이는 GPU 쪽에 연관이 되어서 엮였죠. 해성DS는 앞으로 커가, 아까 도요타가 전고재배터리 전기차를 만든다 이 얘기도 있는데 전고재로 전기차를 하던, 지금 전해질 전기차를 하던, 수소를 하던, 암모니아로 가던, 어떻게 굴러가던 그 연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단계가 있죠. 자율주행. 왜냐하면 무슨 연료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 지금 확실하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이기는지 수소차가 이기는지, 전기차가 약간 판가름이 난 것 같지만 전기차가 이기는지 수소차가 이기는지, 그 싸움하고는 상관없이 전기차든 수소차든 내연기관이든 자율주행으로는 어쨌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럼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서버 시장이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굉장히 저장 용량도 늘고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GPU랑 고닥친 기판이 간 것처럼 이것도 똑같죠. 자동차가 똑똑해져 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똑똑해질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장용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해성DS는 또 이쪽, 아주 특수한 이쪽에서 또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 회사고 리드 프레임이죠. 리드 프레임이 이제 그 반도체 측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전선을 리드라고 하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고정하는 버팀대를 프레임이라고 해서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강점이 있는 기판 회사죠. 그러니까 아예 주특기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탱,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해성DS, 해성DS,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기판 업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위에는 삼성용이나 LG, 이노텍 같은 큰 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해성DS는 이 전장용의 주특기가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이고 자동차와 서버용 매출 비중이 60% 중반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자기기나 이런 것이 좀 약해도 전장용이 좋으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12일에 창원시에 증설 투자를 했잖아요. 여기가 기존에 8만 6천 5백 76제곱미터였는데 15만 7천 2백 제곱미터, 딱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한 거죠. 이 불안기가 IT 제품의 불안기지만 전장용의 성장을 계속되니 우리는 오히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 지금 이제 회복이 되니까. 해성DS의 어떤 선제적인 투자가 빛을 발할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성DS 전장용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저기로 날아갔고 이제는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20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애들입니다. 심택이랑 대덕전자를 볼까요? 대덕전자가 20개월 선으로 올라왔고요. 심택 같은 경우는 20개월 선 아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성DS는 20개월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해성DS 그리고 지금 대덕전자 이게 상대적으로 심택보다 강한다는 것을 차트만 봐도 우리가 증명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성DS는 3월에 돌파를 하고 4월, 5월에 거기를 다짓는 과정을 딛고 지금 6월에 2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확인사살하고 올라가서 7만 5천원까지 가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취해야 정말 그 생선의 머리, 저기 중간, 꼬리 중에 중간을 먹을 수 있죠. 물론 어두육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간에 살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5만 6천원 라인부터 7만 원대 중반 라인까지 이 통통한 살을 먹는 이 여정을 우리는 지금 함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기판 업체들 중에서 21선을 돌파하고 있는 해성D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